충남대학교가 다른 대학과 통합 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충남대 혁신 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오는 2035년 이후에는 충남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학도 학령 인구 감소로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특히 유사학과 통폐합 등 내부 혁신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 재정 지원과 예산 절감 등이 가능한 외부 대학과의 통합이 긍정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충남대는 올해 초부터 한밭대와의 통합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.